안녕하세요 엔젤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25렙 성장팩 기가 막히죠 여기에 레전드 상자가 있습니다 사서 레전드 상자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결제 완료가 됐구요 자 받아 봅시다 받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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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전드 상자 렛츠고 자 코인 갑니다 레전드가 나오는것으로 한번 게임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린다 레전드 어둠마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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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진짜 나왔어 헐 대박사건 어둠마녀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한번 깔끔하게 달려줘야겠죠 자 경기 들어갑니다 어둠마녀로 뭐 이거 지금 제가 돌리고 있는 덱 그대로네요 하하하 하하 오늘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둠마녀 8장만 모으면 4렙인데 와 언제 모으냐 나중에 이제 그 제가 전설 20장 깔 때 거기서 이제 어둠마녀가 8장이 나와야 된다는 건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자 뭐 어쨌든 레츠고 자 우리의 탈토끼 자 가자 자 천천히 죽지 않는 것을 목표로 점점점점점점 여기서 자석병카를 딱 먹었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조금 익숙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저거 먹는건 모르겠어요 안 죽겠습니다 그냥 안 죽게 안 죽일게요 죽지 않는게 최선입니다 죽지 않는게 최선 코인 먹어주고 부스터 먹어주고 달려주고 부스터 아 또 못먹었어 이러면 또 꼬이는데 여기 이거 못먹으면요 뭔가 꼬이더라고 계속 어 코인 코인 자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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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그냥 천천히 가죠 이미 못먹은거 너무 뭐 그런거 가지지 말자고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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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제 저게 굴러오면은 아 여기를 못하겠어 여기를 여기가 되게 헷갈려요 여기서 계속 그냥 한번 죽은거 같애 계속 죽어요 점점 자 요거는 달려줘 달려줘 아 네 저도 못먹었어 저게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 저 그 처음에 저 부스터를 못먹으면요 저 두번째 부스터도 못먹어요 이상한거 같애 뭔가 패턴이 있나봐요 음 자 슬라이딩 자 이거 먹어주고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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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서 땅땅땅땅 짱 땅땅 밑으로 위로 밑으로 위 아래 자 코인 먹어주고 좋습니다 자 이거 죽으면 안되는데 이거 지금 죽을 때 아니거든요 어 이거 벌써 죽어? 어 가자 어둠마녀 너의 힘을 보여줘 어 너의 힘을 보여줘 띵띵띵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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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서 보너스 타임 자 점점 어 뭐야 왜 안메겨 뭐야 뭔데 아니 잠깐만요 여러분들 아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하 아니 이거 뭐 응징당하는 시간인가 아니 뭐지 와 내 눈 와 방금 진짜 내 눈이었다 아니 어 방송만 찍으면 개그하네 미치겠네 진짜로 와 제가 자 이거 완료 빨리 하고 무상 받고 야 진짜 언제쯤 멋있는 모습 보여줄까 난 개그맨인가봐 어 저는 이 쿠키런 오븐브레이크에서는요 그냥 개그맨 하겠습니다 예 뭔가 뭐 그런게 없네요 예 자 일단은 이거 다시 달려야되요 시간에 과일이나 넣어주세요 레츠고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반드시 점 점 어 뭐야 하하하하 으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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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미치겠다 아 진짜 개그맨인가 왜이러지 여러분들 긴장해서 그래 긴장해서 긴장을 풀면 긴장을 풀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이번에 부스터는 두개 다 먹어볼게요 자 부스터 좋았다 부스터 그렇죠 아씨 이거 또 놓칠뻔했어 자 공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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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한 번 더 아 까비 여기 한 번도 안 맞고 넘어간 적이 없다 진짜 알고 있는데 400만점 쯤에서 이 구간이 나온다 라고 알고 있는데 알고 있으면 뭐해 항상 저기를 못해요 여러분 댓글로 저 구간은 어떻게 벗어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니까 저 구간에서 안 맞는 법 좀 알려주세요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후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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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TSKW 위쪽으로 올라가지구 짜자자자 더블 더블 슬라이딩 더블 슬라이딩 더블 으아 이거 또 못먹었다 짜하 좋습니다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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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자자자 힐힐힐힐힐힐힐힐힐힐 어 레츠고 레츠고 예스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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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위위위위위위위위 터보 터보 엔진 렛츠고 위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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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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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다 770만점 좋습니다 느낌좋아요 자 점점 잘하면 최고신기록을 갈아치울 수 있다는 희망이 오 진짜로 진짜로 지금 내 최고신기록 이게 왠지는 모르겠는데 최고신기록 갈아치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이자구 좋구요 이사람 이어 돌리기 어둠마녀 보여줘 빠빠빠빠빠 아 쉐드 세우고 좋았어 코인 먹어주고 점프점프 점점 아하아 자 좋습니다 어허 자 슬라이드 코인 먹어주고 슬라이드 점점 아하 점프 점프하면서 이중점프는 어 아 아파 뭐야 왜 맞았어 아 저기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밑으로 떨어졌다가 막아야되는데 뭐하는거야 야아 야 이거 완전 너무 못했다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쿠키런 오븐브레이크의 개그맨 엔젤입니다 이거 완전 그냥 돈으로 밀었네 이야 어쨌든 돈의 힘으로 1등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와 이거 진짜 너무 못해서 제가 너무 부끄럽네요 이게 아니 이게 진짜 방송만 찍으면 자꾸 죽어 자꾸 떨어지고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빅재미를 느끼셨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빅재미를 주는 엔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하 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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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빅재미 하하하 5 4 3 2 1 렌젤 1등 제가 마련한 25 패키지 특집 정말 어둠 마녀가 지금 현재 쿠키 런 오븐브레이크의 최강 전설이라 불리는 어둠 마녀가 나왔습니다 제가 플레이해도 해봤는데요 거의 뭐 예능 쿠키런이에요 뭐 이건 뭐 앞으로도 더 재밌게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엔젤과 함께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삐용 고맙다 어둠 마녀 너 때문에 이겼어 고마워 고마워